박태호,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. 벌받는 놈이 벌을 준다? 넌 언제쯤 깨달을까? 박태호와 연결된 죽음들 모두 당신이 계획한 거지. 왜 지지까지 죽게 한 거야? 이제야, 지수아. 멋진 시나리오였어. 내 엔딩이 내가 정해. 두 마루, 두 마루. 두 마루, 두 마루. 죽여주라. 내 복수는 지금부터다. 내 룰이 곧이야, 이걸! 죽어버릴 거야. 이 시나리오의 엔딩은 네 몫이 아니야. 좋은 시나리오엔 항상 반전이 있는 법이거든. 두 마루, 두 마루, 두 마루. 하여간 하여간 한 마루. 이번 신선의 단장은